와 진도에 오랜만에 눈이 내립니다. 눈이 이전에 눈 조금 내... 새 잡았다고요? 복실이가 새를 잡았어? 어디서 얘가 잡았대? 새 잡아서 여기다 갖다 놨네 또 없나 어디? 호호 얘가 여기 들으면 나갔겠지 여기 들었노? 여기 다 안 떨어지는데? 이 안에 들어왔으면 얘가 그냥 완전히 엉망으로 해놨을 건데 또 이 복실이가 잡은 이 새 보여 새 어떻게 새를 잡았대? 그것도 새마리나? 좀다가 cctv를 한번 돌려봐야 되겠습니다. 복실이가 어떻게 이 새를 잡았는지 복실아 진짜 잘했어 복실이 네가 어떻게 새를 잡았대? 저번에 그렇게 많이 왔을 때에 네가 좀 잡지 배추 안 먹게 배추를 배추 안에 들어가서 잡은 거 아니에요? 근데 어떻게 잡았지? 좀 더 cctv 한번 돌려봐야 되겠어 참네 진짜 우와 진도에 지금 저녁 한 6시 됐나? 저녁 노을도 이렇게 있고 눈도 이렇게 살랑살랑 내리고 어제는 오늘 아침에도 비 왔죠? 어제는 오늘 아침에도 비 왔죠? 고맙습니다. 선생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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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